아, 이렇게 잘 기다려 먹어요? 응? 아, 나 이거... 어떻게 이 선생님은 오래 걸리거든? 선생님, 청진에서도 여전하구나. 네.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동만 날봐요. 아, 맞다. 동만 날봐. 12월 3일. 동만 날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김주인 형. 뭘, 누굴? 상아 어디? 이거야. 나, 어떻게 해? 어, 상아 전자님 가셨나요? 네, 담배 피고 갔어요. 아, 상아 전자님 가셨나요? 아, 이거. 안 봐도 못 들었어요. 라테파. 그거 알아요. 뭐요? 롯땡. 아닌데? 롯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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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어. 그래도 개문 찍었으니까. 라인. 어, 그 요술봉. 어, 그것만 건졌으면 됐어. 롯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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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행 가세요. 안녕, 여행 가세요. 안녕, 안녕. 2시간 반 가야 돼요? 2시간 반 가야 돼요? 저 송도. 어? 저도 그렇습니다. 어, 송도가 좀 더 걸릴 텐데? 아, 저 지금. 음식. 뭔가 더 걸리는데. 음. 오늘 친구 집에서 왔으니까 그 정도지. 그럼, 안녕. 하하하하.